제가 계속 말했지만 시간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요 긴 유식 안하고 바로 가도 될 것 같아요 오린잡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행동폭증을 쓴게 두명밖에 없어요 아니 한명밖에 없어요 그냥 달렸대요 민스크 이번에 안구합니다 바로 사륙의 재판소로 갈게요 우리 스크형 생각보다 스토리가 없거든 재미도 없거든 어 여기가 사륙의 재판소 맞나? 아닌데? 여기 바알의 신전 그쪽이지 여기가 에이씨 찍어놓고 가자 바알 신전 먼저는 못들어가나? 적을 수 있으면 참 좋을텐데 어? 야 이재리껄 나한테 보내면 어떡하냐 이 쓰레기야 이거 그냥은 못들어가나? 보조이 방법은 없나? 아... 가죠? 나 근데 재밌는게 2회차 때도 이렇게 얼탔던거 같은데 그때도 사륙의 재판소 바로 못가고 올인 있는데부터 갔던거 같은데 띕시다 아 이젠 말해도 되겠다 엠바고 지났으니까 아니 최근에 원래 발더스를 엄청나게 열심히 하다가 한동안 녹화 올라가는게 되게 뜸했을거에요 영상이 그게 이유가 철권 8편 철권 8 저거를 하게돼서 선행 플레이를 하게돼서 그거 리뷰 준비하느라 그리고 직접 플레이 해보느라 그것때문에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 얘들아 그거를 다 실패해보려면 여기서 시간을 더 잡아먹어야 되는데 어쨌든 어쨌든 그래서 원래대로 원래 계획대로였으면은 아이 죽기를 왜해 1월 26일이 되기 전에 빠르게 플레이를 하고 넘어갔을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이러면? 그냥 이러면 되나? 아 상관없구나 하러가자 지금 바드가 조금 약해졌는데 상관없을 것 같아 이대로가도 아이고 님들 하이여 뭐? 뭐? 뭐 불만있어? 죽을래? 쟤네랑 싸우면은 짧은 휴식 무조건 해야되 하하하하 자 어디 보자 아 아 어 얘도 행동 저거 풀렸네 다행이다 어? 아니다 야 이거 이번엔 개싸움으로 가보자 이번엔 개싸움으로 가보자 빨리 말해 개싸움으로 가보자 아 개싸움으로 가보자 아 개싸움으로 가보자 상관없어 민타라 역할이 그렇게 크지 않아 걸리지마 걸리지마 휴 이게 개월치라고? 그래? 일찍 나 제 눈이 울어 여기 안녕하세요 너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문 안열렸지 지금 문을 바로 열었어야지 바보야 너 뭐 갖고 있냐 버프 어 열려있네요 아 열리네 전설 행동을 소모해 공격자에게 즉시 반격할 수 있다 아 라운드당 한 번 그렇구나 형 당해보실까요 일단 기절 저는 항상 내를 걸죠 개 아프네 개 아프네 누가 밀고 그래 살기어린 공격이라는 게 계속 올라가는데 4번 하면 죽음을 부르는 자의 맹공을 할 수 있다고 오 그런 조건도 있어 일단 잡아뜨려 봐 잡아뜨려 지내요 기절시켜봐 안 돼 더 패 그럼 키 300밖에 안 되잖아 광랑캐 응 사렙파이 혼돈의 검 의미 있을까 타라 저거 타라 저거 쓸만한 친구가 없는데 야영지 야영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46이 터졌어 아예 각이 안나와? 아니 죽은 구름도 있고 저걸 어떻게 하냐 정신당한 놈들아 이제 풀렸네 빌어먹을 빌어먹을 히앗! 아앗! 아야! 적당히 해라, 진짜. 내가 죽지 않는다. 대가리 까. 스트레이가 찬 놈다, 진짜. 쟤네가 더 아파. 야. 대사가 없어, 이게? 가. 가. 가자. 비범한 시기에 평범한 일. 오린이 뒷조사는 굳이 안해도 될 것 같아요. 그, 어차피 받으러서 입 털면 그냥 끝날 것 같습니다. 이 중에 하나 비싼 거 들고 있는 내가 있는데? 이거다. 비싸다? 좋다. 아, 리욘이한테 줘버렸네. 타라야, 너 칼 좀 보자. 야, 너 그 칼 좀 벗어봐. 다시 깨끗어. 14, 24 아까랑 똑같은데. 아, 씨. 어차피 대체. 왜 저러지? 아, 뭐 물론. 산성 면역에다가 막 사량 면역 이러면은. 딜 한 자릿수가 나올 수도 있는 게 맞긴 한데. 그래도 너무 서운한데. 왜? 어디지? 아, 발개. 가죠. 바로. 가죠. 바로. 엔딩 루트로 갈 수 있을 것 같아. 잠깐만, 내가 이거 왜 뛰어왔죠? 바본가요? 야, 문 열어. 갖고 왔어. 학살을 자행하긴 했으니까. 그치. 오토 세이버 할 것 같더라. 아... 이거 2회차 때처럼 갈게요. 이쯤인가? 자, 다 멈춰. 어? 나 반지 안 바꾸고 다녔네? 이런 빌어먹을. 내 이동속도 3m. 아, 당황. 내가 보인다. 암 저... 너무 땡권이 성няется. 너무 땡권이 유리해. 내가 Fan 것을 시작해cular. 쭈어어어어어어어어 비행으로 갔는데 왜 찰칵찰칵이야? 이해를 못하겠는걸? 안쳐주는건가 비행은? 안닿았는데 서운하구만 철칵 가시던거야 철칵 가시던거야 아 얘 약간 니룰라 던지게 해가지고 지금 니룰라 들고있구나 어 니룰라가 더 세네 아아 거의 낙살자지 아 놀래라 옛날 무기구 보고 깜짝 놀랐네 얘들아 안녕 그래도 매넌데 얘네 엄마는 보고와야죠 우리 린린이 엄마는 보고와야지 여기였나? 저기였나? 매너지 매너? 저게 다크워지라는거지? 저게 다크워지라는거지? 어 나 망자와의 대화 아뮬렛으로 해놨구나 잠깐만요 그리고 크러셔 반지 어딨어 개꿀 반지 게임 엔딩까지 써먹는 그 반지 어라? 아 여기 있다 저게 최고지 그 망자와의 대화가 어 안보인다 요 어디 있을텐데 어딘가에 빼놨나? 넣어놨나? 넣어놨을 리가? 내가 이번에 그런 짓을 했을 리가? 맞다 저거 힘 2 올릴라 그랬는데 바보 근데 이젠 의미가 없어졌어 이젠 아무 의미 없어 에라이씨 아 스크롤도 있을거 아냐 엄마 일어나봐요 갈께요 엄마 아 이런 미친 그냥 기다리라고 해놓을걸 아 바드가 대화를 안하고 지네가 대화를 한다고 저 중에 누가 메인인진 모르겠지만 카르라 아 카르라 크랜다 쉬루아트구나 이건 절대 안 되지 어차피 근데 영감 쓸데 없으니까 그냥 써버리죠 어 됐다 개꿀 거친 말은 아냐 와 슬레이어 누가 먼저 움직이니 너희야? 우리 하트는 왜 벌써 기절해 아니 무슨 두나까지 걸어 정신나간 놈들아 아 저거 뭐하는 짓거리 야 파티 터졌어 저거 야 두나 누가 그러냐 너냐 대 미친거니 공포는 누가 그런데 얘야? 아닌데 공포 누가 유지하고 있냐고 공포 유지 아니야? 그냥 걸린거야? 어 잠깐만 야 이거 조졌다 이거 다 밀리라 얘꺼 이거 어떻게까지 저지 불가? 아 좀 더 준비하고 올거야 너무 너무 조급했다 큰일 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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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거 먹어서라도 뭐든 해야된다 좀 더 끼 vowel 아있고 아 beef 2번 못 움직이지 우리 나 미안한데 제발 오크 좀 때려주면 안돼? 오크 이거 얄밉지 않냐? 오크 아씨 다른 애도 좀 때려 인마 아 좀 개 개 그만 때려 미친 하아 너 공포 언제까지 걸릴건데 우리 힘을 가져올 아 거기서 왜 쥐를 안 눌러놨지 바보처럼 평소에 툭하면 쥐 눌러놨으면서 경로가 왜 가로막해있어 여기 또 경로가 왜 가로막해있어 여기 또 이러면 돼 아 하트 이거 다른 턴으로 쳐요? 아 하트 이거 다른 턴으로 쳐요? 하트 이거 다른 턴으로 쳐요?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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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침착해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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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dictive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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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씨 뭐하는건데요? 지금 저건 이걸 안받네 전사령관이 지는 두개가 있구나 하아 상당히 빡센 장기전으로 가겠다 야 이거 그지? 타라 주워 빨리 타라 주워 빨리 타라 주워 일단 라크가 아예 못 움직이는게 좀 퍼 뭔데? 왜..왜 죽었는데? 감염이요? 아니 감염 아니고 저거 뭘로 죽은거야? 개같네 진짜 아니 뭘로 죽었는진 알려줘야될거 아니..아닙니까? 예? 민타라가 왜 죽었는데 거기서? 갑자기? 아 그게 바알의 칭령이야? 아 그딴걸 걸어요? 스트레이크 하드 스트레이크 fast 기절까지 일단 걸었거든 음 재밌게 됐네 겁나 흥미로워졌어 아..맨날 무시하던 오리니가 아씨 저기까지 못간다고 심지어? 아니 갈건데? 어떻게든 어떻게든 2번 턴에 둘다 부활시키고 그 다음에 물약으로 회복시키는게 맞지 이거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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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잘했다. 진짜 잘했다. 진짜 잘했다. nothing important is ever easy. 또 어디갔는데요? 아 이런 미친. 가속 끝났어. 진짜 잘했다. 진짜 잘했다. 진짜 잘했다. 네. 진짜 잘했다. 개헤네의 수술자. 우리의 수술을 가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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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야, 약 먹자. 하트야. 우리의 수술을 가져다. 우리의 수술을 가져다. 우리의 수술을 가져다. , 아 저것만 끼고 왔어도 개그린데 이게 저지불가가 저거 밖에 없나? 결국은 자결광선 믿는 수 밖에 없나? 아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은 아니 내가 지금 얘네를 일부러 무시를 하고는 있는데 얘네가 키포인트였나? 아닌데 근데 얘네 죽여도 10이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착각인가? 너랑 저렴한 거 어휴 너랑 상관없는 거 진짜zinho 너랑 상관없는 거 너랑 상관없는 거 고기고 그녀連해질 것 너랑 상관없는 거 아 근데 이쯤 와가지고 이거를 쓰기도 좀 귀찮은데 솔직히 얘네 피통도 좀 많아가지고 얘네 80인가 그렇지 않니? 58이네 역시 이게 베스트인가? 되게 베스트인 것 같아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쇽쇽쇽 그럴 거였으면 근데 이거 하는 게 낫을까? 저지불가 일단 삭제는 했거든요 이따위로 아프지 나도 아파 이새끼야 나도 졸라 아파 돌아버릴 것 같아 지금 카를라카한테 바을의 칭령을 왜 줬어 갑자기 아 얘가 지난 턴에 뭘 못했 어? 일어나면서 죽음구름 맞았어 아 근데 카를라카 이거 사리의 응수 이거 때문이겠지만 아 아닌데? 아 핏빛 채찍질을 쓴 적이 없어서 아 전설 행동을 쓴 적이 없어서 사실 여기서 개패면 이거 그냥 바뀌어지고 죽는 거 아니야? 뒤지셨음 성역이라 해칠 수 없다고 여전히? 장난치세요 지금? 우리 라크는 죽어야겠네 그럼? 장난치는 건가요? 장난치는 건가요? 구화중이 저게 안 죽었어 저게 죽었어야 저거 판정으로도 혹시 죽나? 를 봤을 텐데 안 죽어 하아 가시가시한다 진짜 야 이제가니 해라 리그 대빵 죽었다 좀 가라 장난니까 매혹을 이중으로 걸리네 얘는 아 좀 저 쉣 저 쉣 아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 그지같은 거 진짜 아니 솔직히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릴 판이 아니었는데 와 c 거지 갔다 쓴 자 어? 칼 두개여야된.. 아 하나는 자동으로 들어왔구나 빨리 들어가 가 임마 그럼 어? 자동으로 안들어왔는데? 뭐지? 두개 들어와야되는데? 하나밖에 안들어왔건 처음인데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봅니다 두개 들어와야될텐데 원래 자러가자 죽을것 같다 잠이 빨리 먹자 잘 안들어왔건 잠이 안들어왔건 사전에 어우 너무 힘든데 자 그럼 하루 자고 내일 출발하겠습니다 그거 잡으러 지친다